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소감이 없으세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아무튼 그래도 기쁘게 가족 만날 생각도 왔어요. 돌아온 이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군요. 우선 제가 벌 받은 5년이 끝났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예정보다 입국이 한 번 밀렸는데 그 이유 잠깐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국 비자가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잠깐 있었던 건데 별일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연예계 활동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 계획은 없어서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눈 kaf기 정찹 장찹